물가 없는데 아 여기는 팔용산 팔봉산 여기는 팔봉산 주차장입니다. 무료 주차장입니다. 등산로 이렇게 2km 가면 등산로 나와요. 200m가 여기 맞나요? 이란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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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1봉, 2봉, 3봉, 4봉, 5봉, 6봉, 7봉, 8봉 더 5봉, 4봉, 4봉, 6봉, 6봉 5봉, 4봉, 4봉 3봉 에이, 성그레는 원자 아 아 아 아 모피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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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으 으 사거리가 옵니다. 일본 100m 올라갑니다. 100m 뛰어가서 금방 갑니다. 날이 화창해서 멋집니다. 일본 정상화하기 전에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멋진 기왕제술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마, 굽는게 있는데, 굽는게 있는데, 굽는거 있습니까. 이곳은 드리그 근처가 갈수 없는데, 그냥 깨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들어가는 사람은 있죠? 네, 그리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조망을 보고 있습니다. 새 바다 보인다. 훨씬 화창합니다. 일봉이 있는 그 정상에 있는 구로 통과했습니다. 여기가 날라. 서해에 바다가 다 보인다. 멋진다. 2번 올라오는 거 보세요. 2번 올라오는 거 보세요. 1동, 물을 통과해서 나왔어요. 조망을 보고 있습니다. 1동, 물을 통과해서 나와서 조망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2동, 물을 통과해서 이쁘게 됨. 對不對. 1방울, 물을 통과해서 쉬고 있습니다. 2동, 물 shake, 2, 물. 아이소 다시 푸른 거에요 1봉 열어봤고 이제 2봉으로 갑니다. 2봉도 100m, 100m 금방입니다. 철계단 있습니다. 철계단입니다. 경사가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도 구간 짧니까?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봉 올라왔는데, 정상이 갑투봉입니다. 갑투봉 노적봉입니다. 소리밭을 가보는다. 우룩바위입니다. 우룩바위 위에 거북바위 있습니다. 여기 거북바위입니다. 여기 거북이 맞나 보여요? 여기 거북바위입니다. 그런데, 그러기만 합니다. 하여튼, 커북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옵니다. 올라온 길입니다. 이봉 올라갈 길입니다. 이봉 증상 이봉 증상 다 왔습니다. 이봉 증상 증상 소리밭을 찾아야겠습니다.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야 올라가보았습니다. 올라가보았습니다. 정상에서 조망을 보겠습니다. 바위가 멋지네요. 8봉사 앞이 2봉 정상석입니다.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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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이리 내려왔습니다.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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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지금 눌렀어요. 아, 맞습니까? 지금 여기 찍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 여기 있네. 여기가 2봉이다. 2봉 서있네, 여기. 2봉 서있어. 감사합니다. 알아봐, 여기야. 여기가 더 좋아. 따뜻해. 여기가 더 따뜻해. 여기가 더 따뜻해. 여기가 더 따뜻해. 여기가 더 따뜻해. 와 화이팅 살이 작아도 재미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무슨 바이지? 얼굴은 바다 얼굴을 조각해났네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다 안색했네요 조금 가기 전에 정자입니다 여기 좀 쉬었다 가도 되겠습니다 옆에 헬기장이에요 헬기장입니다 어깨보고 정상에 보이는 부분이 방에 서 있습니다 어깨보고 어깨보고 산봉 254m 남았습니다 계속 갑니다 또 로프고간나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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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파잇 도봉 하아 아이고 하아 구글을 통과해야 됩니다 머리 조심 하아 하아 키가 작아서 하아 머리 안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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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절계단 절계단입니다. 올라갈 길입니다. 절계단 중간 정도 올라오면 용굴이 보입니다. 용굴 절계단 통과해 보겠습니다. 우회길도 있는데 굳이 이런 길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용굴 들어가겠습니다. 용굴 정말 좁다. 용굴 너무 힘났네. 배낭을 벗어내라. 용굴 배낭을 벗어내려 공굴 너무 힘내줄 공굴 공굴 너무 힘내줄 배낭이 어딜 낸지 이제 여기만 올라오면 됐네 야 빨리 사드리겠다 그 다음에 썼네 아주 좋아 좀 변해 통과한 구름이 15억선 통과하면 이 길로 올라옵니다 펄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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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워. 아니, 길이 없네. 산목정상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이고 자라 추락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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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봉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신자리가 사봉지는 어디있습니까? 봉도 없는데 그 밑에서 분명히 200메짜리 여기가 조금 올라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사봉을 보고 있습니다. 탈락 오라고 인정 인정 요것 시원 시원 종 시원 작품 인사 NZ 진짜 맛있어 계란 좀 먹었어 아이고 내까봐 네네네 야 야 장난이 아닙니다 완전 공포입니다 공포 우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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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전 내려온 길입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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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velength 으 우 إ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철계단 내려와서 측면에 조망을 봅니다. 5봉까지 100m 남았습니다. 얼마 안되는 길인데 이어가겠습니다. 제발 이게 90m. 오봉이 도착했습니다. 오봉이 도착했습니다. 봄전에 100m 가면은 5봉이 되는데요. 10m 가면은 5봉이 되는데요. 6봉 가면은 5봉에 도착했습니다. 6봉에 도착했습니다. 8봉산 6봉은 해발 300m. 서산시에 8봉에 도착했습니다. 10m 가면은 5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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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습니다. 7번 해발 295m 8번 50m 8번 8번 100m 놀랍다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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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m 319m 9 9 10 10 10 10 10 10 11 12 12 12 12 13 저희도 원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도 원하고 있는 건가요? 3봉과 4봉 사이, 3봉 올라오면 우열 쪽으로 빠집니다. 양길 주차장 가는 길이 있습니다. 양길 주차장으로 빠집니다. 기우제탐 기우제탐 우열 쪽으로 내려가면 우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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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가 없답니다. 용남사지 여유 실어서 가고 계십니다. 여유 삼글인데 직진함도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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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Recommended 일봉쪽으로 가습니다. 일봉쪽均 일곱쪽 C sorry 여러분도 호랑이 사람을 모아야겠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랑이 물인데 나가면서 조금 전 내려온 길입니다 양경길 인도 아까 올라왔던 길을 내려갑니다 위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양경길에 주차장이 도착했습니다 아까 버스에 갔을 때 버스 thousand 그리고 두 번째 배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